또 위에 보세요 안 좀 미쳐 그거 둘이 어 뭐야 동시에 들어오니까 든나 박았어요 후두르면 얼마나 잡을 것 같애 후두르면 존나 빡치면 저도 농락당하나보네 여러분 저도 나 훈색 쓸지도 몰라요 야 저 바위 안부닥쳐도 다시다시 다시다시 야 망치 안부닥 야 설마 저기까지 사람이 진짜 가진다 시발 아니 이건 여러분 어차피 승리하는거 없는데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야 이게 거리가 엄청 길어 아 저거 끝까지 가진다고? 아니 이게 가진다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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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보면 방전을 갖다 쥐신거야 아까쯤 방심한거 같애 이대로 해야돼 묵대는 좀 심해 ㅅㅂ ㅈㄴ ㅈㄴ 야 너 2국씩 마시는거 아니야 왜이렇게 빨라 2국이 오 어쩌면 내가 점령하겠지 함께하겠나 어 뭐야 아무튼 망치만이야 망치만 왜이래 지친구 왜이래 망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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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다 아 이거 양쪽에서 때려다니는 순간 북길 들어와가지고 오우 ㅇㄹ ㅇㄴ 저까만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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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이쪽이다 이 씟 간 존나보겠네 허거라질 온거 같은데 저 친구 야 무빌 좋은데? 무빌 좋은데? 하지만! 와아C 와 방금 무빌 죽었다 이 새끼 왈이 가르치면서 존나 떨어졌네 총알이 들렀는데 와어반끔 물을 박스온 챔피언 보스클롭 입이했네 어어어 야 한 번 더 해 걸려 들었쪼? 번가 처음왔쪼? 다 먹쪼? 그쪽까지 따라가쫒이 이리 와쥒 ㄹㄹ ㅈㄹㄹ ㅈㄹㅇ ㅈㄴㄹ 도망가 귀여워 ㅈㄴ귀여워 ㅈㄴ귀여워 도망가라고 ㅈㅆ ㄱㄹ ㅃㅈㄹ ㅇㅈㄴ ㄹㅆ ㄹㅆ 알람 어떡한 이 기자로 임대질까 같애 ㄴ? ㄴ? ㅇ? ㅇ? ㄹ 아악 ㅇ? ㅇ? ㄹ? 또 걸렸죠? 알람이 틀어오라즈 와아! 와아씨 죽는 장면을 바로 했다 사굴 개질했어 방금 불이 망치면 존나 떡볶이 터진다 와아씨 지금 존나... 하하 걸렸죠? 사과리 걸려... 들어... 죽여... 너이 자식아 자식아! 죽여... 영광을 취하세나! 안녕하십니까! 아 뭐 비겼지? 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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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누구라고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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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만 그랬네 한명만 와아... 이메일이 밀리는데? 한명 잡을랑말랑 하면서? 잠깐만요 한명만... 와아... 마그마고 참 맞네 진짜 할만해요 같이 패야돼 와... 아... 아... 아참... 둘다 2대1로 맞으면은 이게 땀이 땀이 좀 밀려 둘다 같이 맞추셔도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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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일어나면 좀 어그나게 건물을 무섭다 지... 아... 아... 형... 넌... 철수사만이 뭐해 왜 움직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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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1대 1 아 이데리랑 웃어줬어 미안해 아 이데리랑 웃어줬어 미안해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 전낭 귀엽네 이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말이잖아 무기가 다 잡았다 싶네 아 이걸 근데 사지가 없어서 걸렸죠 알람이 또 걸렸죠? 네대 다섯대 저게 칼 붙이고 들어오고서 소름 돋네 저게 기튼데 어어어어 개짓데 야 아 가аты 이게 양쪽에 써야 양쪽에서 와라운fully 다가니깐 그저 말하십니까 망치로 한번 맞아 봐야줌 이 새싯이들 망치지 이 새끼들 방식을 차려 여기 아시라야 다 모았다 궁만쓰기 어디 죽였지? 어쩌면 먹고 죽인다 궁만쓰자 궁만 궁만 잡혀 뒤잡 뒤잡 당했어 비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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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는거 소름 죽였다가 뒤졌죠? 좋아요 형 위에보세요 저거 어떻게 하라는거야? 아니 저거 어떻게 하라는거야 그 어쩌라고 난 거점만 지키고있으면 했는데 뭐하는 새끼들이지? 이 새끼들 이 새끼들 단종 미쳤군요 둘이 어 뭐야 동시에 들어오니까 등나빠왔어요 이 새끼들 무슨 이 새끼들 척공대냐 척공대냐 이 놈이 치 새끼들 잠깐만요 아이 뭐 척공대냐 존나 웃기네 시발 니들도 위를 봐라 이 새끼들아 몸이 예전같지 않구만 어디였지 이 새끼들 거점은 내가 점령하겠네 함께하는다 함께 거점을 점령하여 영광을 위치하세나 군만쓰기전 함께하네 이 새끼들 양쪽으로 몰아서 한번 양쪽으로 몰아버래서 저거 총 맞았쩔 총 맞쩔 뭐야 오오 연말랑악씨 존나 쎌 어어어 내가 잠깐만 아예 이게? 역시 존나 쎄다 요강로망치 요강로망치